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신카여 7번째 asmr 수술이 바로 중수염 맹장 수술입니다. 그럼 어떤 환자분이 왔는지 보러 가보겠습니다. 아 여자 한자분이 오셨군요. 어디가? 아 여기였군요. 일단은 피검사 먼저 해보고 혈액검사 일단은 한번 해보고 해보였어요. 그리고 hen 아저씨가 온 거 같아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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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검사 확인했으니 이제... 이제 가겠습니다. 아... 으으으으으으 finns 하으 advis 맛있어? 천천히 너무 조급해 하지마요 괜찮으니까 아,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없죠 아니, 이거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는건 도망다듬어 아.. 이게 아닌데.. 아.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건 젠장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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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